오케이 채연이 오늘은 단어 한 번 더 하기로 했죠? 74 단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자 시작했다 interesting interesting Mar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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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th on March 14th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뭐라고요? in the United States 그치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좀 어렵긴 하다 그치? 길지? 14th valentine's day valentine's day valentine's day 어제도 잘했고 잘하고 이거는 valentine's day 근데 쓰는게 좀 골치 아플 수 있어 white day white day white day white day h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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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법이나 어떤지 물어볼 때 쓰는 거 like like 어제 뭘 조심해야 되는지 말씀 드렸고요 like 하다씨도 되고 뭐뭄처럼이나 뜻도 있고 좋아하다 라는 하다씨도 되고 뭐뭄처럼이나 뜻도 있고 뭐뭄처럼이나 뜻도 있고 뭐 뭐 틀리든 맞든 틀든 큰 소리로 celebr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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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셀러 셀러 셀 그 다음에 이 에어 이 그냥 니까 스 에 을 그 다음에 이 에 어 중에 힘 받아서 오니까 셀러 뭐야 잠깐만요 셀러 여기까지 소리가 셀러 그 다음에 얘가 부 롤 브레이 데서 브레이 여기까지 브레이 셀러브레이트 축하하다 라는 하다씨고요 only only OK. 이제 쓰기 시험이야. 태연이가. 빨리 향상시켜야 돼.